아멘 저희 2022년을 말씀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주신 말씀처럼 올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힘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무엇인지 체험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런 한 해 되게 하옵소서 사실상 저희에게 개인의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개인의 어려움과 고통이 많다 보니까 가족도 돌아보기 힘드니까요 또 교회에 돌아볼 힘이 거의 없습니다 직장에서 닥친 일은 하더라도 실제 내 주변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 세계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돌아볼 여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게 현대 사회겠지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큰 힘 얻으십시오 힘이 있어야 나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가족도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울 수도 있고요 내가 주변 사람들 도울 수도 있습니다 내 문제에 늘 쫓겨 살고 하는 일에 늘 쫓겨서 살면 옆에 돌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 얻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이 함께하신 비밀과 기쁨과 증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요 다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또 온라인으로요 함께 참여 못하니까 함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성공하고요 예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회복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축복받은 가정이 있다면 어떤 가정일까요? 많은 가정이 있겠지만 아브라함 가문이 가장 축복받은 가문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가문을 부르시고 거기에 언약 주셨거든요 그 자손들, 그 후대들이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그 가정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 보호를 받는 그 가정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놓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생했거든요 하나님께 예배 실패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오늘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희가 예배에서 힘을 얻고 개인 문제에 응답을 받아야 언약을 붙잡을 수도 있고요 또 주변 사람들을 살리러 갈 수도 있습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어느 날부터요 점점점점점점 내 삶에요 복잡한 일들이 많이 생겨요 영적인 거거든요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땐 잘 모르다가 예배가 무너지면요 조금씩 조금씩 복잡한 일에 계속 거여 들어가서 빠져나올 수도 없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세상에 노예돼 버려요 어느 날 내가 포로가 되어버렸는지도 내가 그렇게 됐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내 삶은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해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언약 붙잡고 그리스도 앞으로 나와서 예배부터 회복하십시오 문제 해결하려고 해도요 문제 해결 잘 안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노예에서 빠져나왔습니까 언약 그리스도의 피 6월절에 피해 언약 붙잡을 때 포로에서 돌아올 때 주신 증거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아가서 성전 지어라 올 한 해 우리 예배 회복하고 성전 회복하셔야 돼요 우리가 예배는 어디 가서도 또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예배드리는 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걸 교회당이라 부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것은 여기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 저기서도 예배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는 시간도 내가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에 예배드리면 됩니다 근데 LA 인마누엘 교회라고 얘기할 때는 뭐가 다를까요 그거는 예배를 드리되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한 몸이 돼서 함께 예배드리는 예배의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실까요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로 저희를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고요 예배 공동체에 성공하셔야 돼요 내 개인의 영적 상태와 내 신앙 생활은 예배에 성공하면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예배 공동체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작은 일들은 이루지만 결국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예배 공동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오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온라인으로 예배도 드리지만 저희는 한 예배 공동체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지역에 교회가 있는 겁니다 사람에게는요 물리적 한계 있거든요 또 사람에게는 문화적 한계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를 이루려면 뭔가 통하는 부분이 있어야지 공동체가 됩니다 그래서 로컬 철치가 있는 거죠 그 지역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 공동체 또 그래서 언어별로 문화별로 또 함께 모이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요 복음으로 모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모인 기회 참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계획이 있어요 LA의 넓은 장소에서요 다 같이 모여서 LA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면 좋잖아요 우리 작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도 있지만 또 크게 모였을 때 그때의 영적 분위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 다 함께 예배드리는 것들은 어떤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6월절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미스바의 기적이 일어났지요 그리고 그렇게 다 같이 모여서 들으면 좋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LA에도 많은 교회를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데 각 교회 공동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금으로 함께 모이되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따로 모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LA만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모으셨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되 왜 매주 우리가 공동체가 돼서 LA만을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셨는지 그걸 알아야 예배에도 성공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하실 그 응답을 우리 개개인에게도 주시게 됩니다 교회가 문화가 맞아서 교회를 갈 수 있거든요 또 현대인들은요 교회에 임발드되는 거 싫어서 큰 교회에 가서 그냥 예배만 드리고 나오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체험 못하는 게 있어요 각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응답은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좋은 교회냐 저 교회가 좋은 교회냐 그런 건 없어요 이 교회에 목사님 말씀이 좋아서 간다 거기에서는 한계가 오는 거죠 저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어서 저 교회 갑니다 그건 예배는 성공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못 받게 됩니다 예배 저희가 함께 드리면서요 예배 공동체에 응답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예배 공동체를 왜 부르셨습니까 저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중요한 세 가지 계획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의 모든 민족 모여왔는데 저 민족 살리는 다민족 교회로 부르신 겁니다 저희가 문화적으로는 다 다르죠 그 모든 문화를 담을 수 있는 다민족 보고만 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후대 렘넌트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가는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또 LA의 저 홀리우드을 통해서 전 세계의 흑암 문화 퍼지고 있는데 저곳에 빛을 회복할 빛의 문화 회복할 기회 이 세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저희를 예배 공동체로 따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거든요 우리가 많은 것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셔서 다민족과 렘넌트와 문화를 치유하는 이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응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모든 민족 살리는 마태복음 28장 성취하는 중요한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방향을 딱 설정해 놓으세요 하나님이 나의 삶을 축복하시면 나는 다민족 살리는데 나의 삶이 쓰임밖에 없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시는 일에 축복하시면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은 후대 렘넌트 살리는데 쓰임밖에 없어서 하나님 내게 정말 내 능력 이상의 응답 축복 주시면 이 축복 가지고 빛의 문화 치유하는 일에 쓰임밖에 없어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을 내 인생의 기도 제목으로 붙잡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미래를 보고 계셔야 돼요 그걸 보고 미래 캠프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분명한 미래를 우리에게 언약으로 주시고 우리를 함께 모으셨습니다 이 영광을 한 주간 모여서 예배드리는 거죠 이 하나님의 응답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잡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응답 주실 거기 때문에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서 응답받는 건 당연하겠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지지라 내가 내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이룰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 제대로 하라는 겁니다 올바른 기도를 회복하는 거죠 어렵고 힘든 노동이 아닙니다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걸 보고 기도 캠프라고 하고요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통로를 이미 우리에게요 심어 놓으셨어요 많은 분들 성공하고 싶어가지고 노력하거든요 어떻게든지 인맥을 만들고 어떻게든지 노력을 하고 막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에 그 일을 하게 되는 계기는 분명하게 있어요 하나님이 그 부분에 이미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노력합니다 너무 엉뚱한 거 붙잡고서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직 어른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 못한 분들 계시거든요 분명히 그 달란트가 쓰임받고 있는데도 내 달란트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그 달란트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응답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지금 조금 어렸을 때요 우리 청년회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가 이거구나 발견되면요 무엇보다 큰 무기를 갖고 세상을 나가는 거죠 달란트 캠프라고 하거든요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부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응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한 부분을 함께 기도하셨다면 오늘은 예배 공동체에 대한 기도를 조금 더 해보십시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출발이 예배 승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러 오는 발걸음이 예배고요 예배를 놓고 나의 삶의 스케줄을 짜는 게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여러 스케줄 중에 하나의 예배가 있는 게 아니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모든 스케줄을 짜는 것 그걸 보고 예배 24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위해서 내가 스케줄을 짜느냐 예배를 위해서 스케줄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내 한 주간의 삶은 예배 중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이번 주에는 그 예배를 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예배드리게 하시는가 예배 공동체 그러니까 많은 안타깝지만 현대에 좋은 교회 찾아다니는 성도님들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친구 따라서 친구 아버님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바로 집 뒤에 있는 교회를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새로운 교회가 이사를 온 겁니다 연예인 교회라고 교회가 이사를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청소년 때니까요 얼마나 궁금해요 그 교회에 연예인들이 나가는데 유명한 가수도 나오고 또 그때 당시에 가장 이쁜 여자 배우도 그 교회를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를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친구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못 가잖아요 친구 한 명이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교회 갔다 온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그 교회에 그런데 저희 집은 불신자 가정에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저희 식구들이 다 다른 교회를 다녔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여의도로 멀리 지금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그 교회를 다니셨고 저희 큰누님은 고등학교 친구 따라서 또 멀리 있는 교회를 다녔고 지금 라스베가스에 계신 안장노님이 그 연예인 교회를 나가시기 시작한 거예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교회에 옮기고 싶은 거예요 한참 마이클 잭슨이 뒤로 걸어 다닐 때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는 제 동창이 여름에 수련회를 갔다 오더니 학교에서 춤을 추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춤에 관심이 많았기 때문에 너무 부럽더라고요 그 교회를 가면 연예인도 볼 수 있고 춤도 배울 수 있고 건물도 새로 져가지고 건물도 얼마나 이쁘게 깨끗한지 몰라요 몇 번을 옮기고 싶었는데 친구와의 의리 때문에 못 옮기고요 근데 그때 저희 어머님이 중요한 말씀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렇게 옮기는 게 아니다 네가 가고 싶은 좋은 교회를 가는 게 그게 교회가 아니다 중고등학교 때인데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모르고 저희 어머님도 무슨 뜻으로 하신 말인지 모른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때 제가 가고 싶은 좋은 교회를 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그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러니까 저에게 교회는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에 보내시고 그 교회의 공동체를 만드신다 이게 제게 뿌리가 내려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배 공동체를 부르신 분명한 계획이 있으세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해가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인들을 응답하시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제대로 누리기 시작하면요 첫 번째 오는 게 하나님의 빛의 경제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성도인들을 축복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요 성경에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한 사람은 없어요 모든 경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돈 벌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경제를 맡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사명을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 내용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의 경제를 맡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중직자가 되기에 하옵소서 내 차키를 아무한테나 주겠습니까? 내 차키를 줄 때는 그 사람이 내 차를 안전하게 몰 수 있겠다 확인이 돼야 그 차키를 주죠 하나님의 경제, 하나님도요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기십니다 그래서 돈 벌어서 우리가 헌금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제를 우리 중직자들에게 맡기시게 됩니다 그걸 보고 빛의 경제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고 있어야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맡기세요 그리고 예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신 가장 중요한 사역이 치유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앉은 매일 이렇게 세우셨거든요 빌립 집사 가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치유와 기적을 읽히시면서 그곳에 예배 공동체를 세우셨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에 무당이 치유되어지고 점술하는 자가 치유되어지고 귀신 들린 자가 치유되어지고 그냥 병이 난 게 아니라 예배 공동체가 돼서 로마 보고만 하는 교회가 됐습니다 저희도요 이 시대의 문화 치유해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맞다 틀리다 이게 뭐 좌파냐 우파냐 이런 거 아니고요 흑암 문화에 잡혀있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노래가 나와도 이 시대의 우울증 치유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화가 나와도 이 시대의 공황장애 치유 못합니다 아무리 연예인들이 손을 잡고 이 세상을 치유하자고 해도 이 세상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사단은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는 게 없습니다 귀신은 우리의 호흡으로 떠나가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앞에 무너집니다 하늘에 빛을 누릴 때 어둠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치유 운동 그리고 그 예배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일꾼들을 세워가셨어요 성공한 사람이 교회에 와서 교회를 세운 적이 없어요 보통 사람, 평범한 사람,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세우셔서 세계보고마에 사용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성공했을 때 하나님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성경에 모든 사람 하나님께 부른받은 모든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 부른받았습니다 그 사람을 서밋으로 세워가신 거예요 예배 승리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예배 가르치고 예배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경에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각 현장의 서밋으로 세워가실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요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의 굳게 기도 제목을 붙잡으십시오 나는 예배 중심으로 나의 일주일 스케줄을 짤 것이다 일주일의 여러 스케줄 중에 예배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모든 스케줄을 조정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 다른 얘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예배 공동체의 축복을 누릴 것이다 그걸 보고 교회 24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해가시는 일을 위하여 나의 삶에 축복 주시고 그 축복을 세상에 전달하는 것 나는 이 예배 공동체 속에서 다민족을 살리고 랩런트를 살리고 문화를 치유할 것이다 어쨌든 2022년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을 시킨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려고 합니다 2022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이런 거구나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힘을 얻는다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고 예배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문 여신에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어느 정도 체험하냐 남한테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간증하는 게 아니라요 다른 사람한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만큼 깊이 풍성하게 체험하는 그런 2022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 중요한 예배와 예배 공동체의 언약 붙잡기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예배 중심으로 삶의 스케줄이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배 공동체를 통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의 계획에 쓰임받게 하시고 빛의 경제를 응답받은 증인되게 하시고 치유에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시고 서밋에 응답받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우리 후대 렘넌트들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서 세계보금화하는 응답의 한 주간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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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